쓰읍 떨어지면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거 새거. 떨어지면 안돼. 떨어지면 했다. 아슬아슬했다. 눈오리.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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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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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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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생각을 잘못했네. 파란색 먼저 해야 나중에 빨간색을 귀에다가 덧대고 있던데. 10분 뒤에 찌누가 알아서 하겠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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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간색. 좋아. 여기서 파란색을 만들어야 되는데. 어떻게 만들지 파란색을. 디누야. 파란색을 먼저 만들어야지. 아래에 있는 색깔을 먼저 만들어야지. 그 위에 색깔을 더해도. 그게 순서가 맞지. 왜 위에서부터 했지. 하아. 이 과거에 디누 고민을 해보자. 여기서 파란색을 어떻게 섞을지. 파란색을 어떻게 섞냐면 돌려. 여기서 파란색을 만들고. 빨간색을 이렇게. 이렇게 하는거야. 아무 요의도 없었습니다. 자. 이렇게 새하얀. 쉐임 앤 크림을.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볼께요. 여기 빨간색이 살짝 보이는거는. 신경쓰지 마세요. 여기 빨간색이 살짝 보이는거는.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다시 하는 이유는. 마이크에 쉐임 앤 크림이 묻을 것 같아서. 다시 이렇게 할께요. VACon. 방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태극 무늬 한번 만들어볼건데 먼저 첫번째로 파란색을 만들어볼게요. 빨간색을 만들었다가 파란색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에요. 한번 파란색부터 아래에 있는 색깔부터 가볼게요. 조금만 조금만 해야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. 하늘을 만들어볼게요. 하늘을 만들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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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기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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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